O.G.N. FLOCK 내가 입술을 하러 왔는데 저는 지금 초콜릿이 17개가 남았거든요? 은정이가 저보다 17개보다 많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기고 하나라도 많으면 언니 한가라도 많으면 제가 18개만 돼도 언니가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 17개보다 하나라도 적게 만드는 거 아니 안 될 걸 안 될 걸 초콜릿 다 내가 먹어 주겠어 가보자 자 자 자 자 달리자 자 달리자 철분하게 했네 철분하게 아 벌써 생기고 있어 오 오 오 잠깐만요 오 대박 잠깐만요 자 아 이거 진짜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심한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좀 심한 거 같아 어떡해? 저거컬레 그래 저거컬레 아 아 어떡해 아 이걸로 감추 잡힌다고는 못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집중력 싸움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알겠어 좀 봐줄게 아 어떡해 지금 초콜릿이 8개가 생기기 때문에 오고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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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남아있고 자, 계산을 해보자 언니가 했어요! 아닌데? 언니! 증거있어? 근데 원래 그거 하려고 했긴 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해서 할게 없어요 그러면 다 섞는거 없나요? 억지 지금 뭔가... 지절로 알아서 섞어주는거 말고 지절로 우리가 은정 아나운서가 지절로 섞인다고 아! 진절로! 이게 뭐야! 응원해줄게 은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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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웬만해서 이렇게 열 안 흘리니까 초콜릿 15개 진짜 미치겠다 16개만 남아도 되는거죠? 아직 턴이 남아있어 하지만 24턴이 남았으니까 네가 지금 초콜릿을 거슴 못 얹으면 24개의 초콜릿이 계속 생기는거니까 너는 39개의 초콜릿이 있겠네 아ㅏㅏㅏㅏㅏ아아앜 아 진짜 이거 심하다 왜 이래 나한테?? 왜이래!! 왜!!! 왜이래 나한테!! 도무! 그거였어 워우! 이건 안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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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4개짜리가 이렇게 생기면 좋은거야 아직 가능성이 있어 우리 이제 끝났어요 좋았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턴이 몇 개 없었으면 하는거라고 한 마디 열렸어 일단 하나 깼구요 자 일단 깼습니다 하나 자 자 자 어떤거 하는게 제가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안정으로 좀 쳐 보자 아니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신 정신 사망 나라라라라 아아 자 나는 하이스 있다 그래 넌 하이스 있어 그렇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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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4개를 해도 소용없는 게임으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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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까지 줄었어요 초콜릿 네이 씨 맛있네 아 샌미가 맛있네 또 이것까지 한다면 2단어 생길까요 3단어는 생겼지만 6개입니다 지금 선은 10번 남았어요 뭐야 끝난거 아니야? 아니죠 6개잖아요 지금 6개니까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거에요 아닌가 끝난거 같은데 사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점수까지 하는거니까요 점수까지 치울게요 아 점수까지 치고 하는데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이겼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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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겼어 아무렇게나 해도 이겼다 왜 자꾸 나한테 운이 오는거지? 아 잠깐만 한판 남았어 좋은정에 엣스코 여섯개 초콜릿 여섯개 꼽았어 엣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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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지으셨어요 혹시? 내가 왜 오늘 점을 찍고 엣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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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로 처음엔 제가 질거 같았거든요 그쵸 엣스코 엣스코 이겼잖아 이긴 자의 여유지 엣스코 그럼 우리 우리 약속대로 뭐? 몰라? 나 기억 안 나는데 뭐지? 우리 약속대로 3, 4, 4, 4 제가 합찬치만 AOA 지민 양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프리트 레스타드 어떤 그분? 네 준비 하고 바로 리액션을 해줘야 돼 진짜 민망하니까 시작 사뿐 사뿐히 걸어갈래 나 아무도 모르게 사뿐히 다가갈래 나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스포 리액션을 안 해드릴 수 없죠 선배님이 지금 성대문사를 하시는데 저는 리액션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뿐 사뿐히 걸어갈래 아무도 모르게 사뿐 사뿐히 걸어갈래 사뿐 사뿐 아무도 모르게 사뿐 사뿐 한 번만 안 됐어요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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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끄러워? 아니 감히 내가 부끄럽잖아 지민 씨의 팬들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배님 잘하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조은정의 합합반은 다시는 안 나오는 걸로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셔서 저를 시키셔야죠 성대무사 너 준비하고 있어 따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언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점은 다음부터 안 찍는 걸로 사뿐지 사뿐히 걸어갈래 아무도 모르게 안녕 조은정의 합합반 같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은정의 합합반